초록찌기 마을 초록찌기 마을은 양주시 북쪽 가막산 자락의 위치,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좋은 공기와 맑은 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가운데는 저수지가 펼쳐져 있으며, 그 옆으로 농사를 짓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마을 분들은 체험활동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돕고 계십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아 하루 나들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체험활동으로는 두부 체험은 콩물을 끓여서 간수를 넣어 두부 한 물을 만드는 체험입니다. 만들어진 두부는 포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떡 매치기 체험은 찹쌀을 쪄서 떡매를 치고, 콩고물을 묻혀 인절민을 만드는 체험입니다. 집궁예 체험과 천연 쪼겸색 체험이 있습니다. 집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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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